자살하지 마요. 우리가 당신을 죽여줄게요. 다음 사람을 죽여라. 파트 2 일장입니다. 테드 맥케이가 자기 머리에 총알을 박아 넣으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끈질기게. 그는 눈을 떴다. 서재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자연광에 눈이 부셨다. 곧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그에게는 낯선 사람이었어야 할 방문객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가 일어서자 왼쪽 바지주머니가 묵직하게 느껴졌다. 그는 손가락으로 주머니 속의 물건을 만져보았다. 이 반원형의 물체를 다른 것으로 착각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말 편자였다. 테드는 그것을 찬찬히 만졌다.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다. 그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뒤집어지고 난장판이었던 서재가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책상은 깔끔하게 정돈되었고 책은 모두 제자리에 꽂혀 있었으며 컴퓨터는 컴퓨터 책상에 놓여 있었다. 린치가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동안 테드는 방문객이 린치라는 것을 알았다. 테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손가락을 들어 컴퓨터의 전원 버튼을 누르는 것 뿐이었다. 마치 그 행동이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컴퓨터는 늘 그랬듯 윙 하는 소리와 깜빡이는 불빛과 함께 켜졌다. 겁나기도 하고 짜증도 났던 테드는 버튼을 세게 한참 동안 눌러서 컴퓨터를 강제로 꺼버렸다. 라딘의 경고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렇게 끄는 거 아니야 아빠. 시작에서 종료를 클릭해야 해. 엄마가 그랬어. 테드는 몸이 떨렸다. 홀리에게 보내는 편지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문 좀 열어봐요. 방문객의 외침이 계속되는 동안 테드는 작은 도자기병에서 열쇠를 찾으려고 더듬거렸다. 그는 곧 나올 린치의 요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빨리 문 열어요 테드. 자네가 내 이름을 알고 있는데도 왜 난 놀랍지가 않은 거지 린치. 테드가 서재 문을 열었다. 그리고 홀리에게 보내는 메모를 읽었다. 홀리, 서재 열쇠 복사한 것 냉장고 위에 뒀어. 애들은 들이지 마. 사랑해. 다른 사람이 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식당에서 찍힌 홀리의 사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애인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려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이던 홀리. 어떻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기억할 수가 있지? 나가요! 테드가 소리쳤다. 거실에 다다른 테드는 창밖에 보이는 검은 윤곽을 알아보았다. 이번에도 그는 주위의 모든 것을 비상한 관심을 갖고 살펴보았다. 이 물건들을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작별을 고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 기억 속에서는 모두 부서지고 엉망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린치가 친절한 모습의 린치가 밝은 색의 가로줄 무늬가 있는 폴로 셔츠를 입고 어울리지 않는 서류 가방을 든 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뭘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심 없어요. 테드는 다른 자아가 한 말을 살짝 바꿔서 말했다. 아! 뭘 팔로 온 게 아닌데요!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린치는 전에도 이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이번에도 테드는 린치의 면전에서 문을 닫았지만 이번에는 거기 우두커니 서서 자신이 책상 위에 올려놓은 권총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다 알고 있다는 린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부엌으로 냉장고로 달려갔다. 해변에서 찍은 홀리의 사진이 달려가다가 특이한 자세로 찍힌 그 사진이 신디와 나딘이 반짝이 색종이로 장식한 액자에 붙은 사진이 거기 있었다. 그는 안도하며 잠깐 거기에 서 있었다. 그는 사진에 나온 아내의 몸을 손가락 하나로 어루만졌다. 마치 인화지의 매끈한 표면을 느껴볼 필요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 정말 있다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그는 주머니에 한 손을 찔러넣었다. 말 편자는 정말 거기 있었다. 그는 편자를 꺼내지 않고 꽉 쥐었다. 그러나 그때 손끝에 종이가 만져졌다. 그는 못 믿어하면서 꼬깃꼬깃해진 쪽지를 자신의 손글씨가 적힌 쪽지를 꺼냈다. 문을 열어. 그게 네 유일한 탈출구야. 그는 거실로 돌아가 끈질긴 방문객을 안으로 들였다. 린치는 아직 거기 한낮의 태양 아래서 웃으면서 서 있었다. 2장 이어집니다. 파트 2 2장 테드는 쭈그리고 앉아있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몸을 천천히 앞뒤로 흔들면서 발치에 가져다 둔 해변에서 찍은 홀리 사진을 보고 있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네 종량입니다. 닥터 카마이클은 두통이 재발할 수 있으며 심지어 어지럼 발작이 일어나거나 환각을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었다. 아니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던가? 말 했었다. 닥터 카마이클은 그가 환각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일을 겪는 것은 땅속 요정이 뒷마당을 뛰어다니는 걸 보거나 화장실에서 무지개를 보거나 그와 비슷한 심리학적 환영을 보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테드는 억지로 일어섰다. 일어서면서 말편자의 무게가 느껴지자 적어도 한 가지는 변했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말편자를 꺼내 오래도록 찬찬히 살펴보았다. 웬델의 사유지 진입로에서 그것을 주운 기억이 생생했다. 그 별장이 세세하게 기억이 났다. 그리고 한동안 주머니에 넣고 다녀서 꼬깃꼬깃해진 쪽지도 있었다. 그는 잠깐 허리를 굽히고 말편자를 사진 옆에 놓았다. 거기 그대로 둘지 갖고 다닐 것인지는 나중에 결정할 생각이었다. 지금은 홀리와 얘기를 나누는 게 급했다. 그녀는 금요일에 이혼 서류에 서명하러 돌아올 테니 그때 다시 얘기하자고 했었다. 어떻게 그걸 잊고 있었을까?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하려면 며칠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가 말하자 그녀는 예상했던 대로 딸들과 함께 친정에 가겠다고 했다. 그들은 거실에서 마지막으로 우호적인 대화를 나눴고 우호적인 작별 인사를 나눴다. 마치 한순간이지만 예전의 홀리와 테드가 되살아난 것처럼. 그러나 그러한 착각은 미온적인 미소를 지으며 살짝 껴안았다 떨어지는 순간까지만 지속되었다. 지난 몇 달간의 사건들이 모든 것을 파괴했다. 재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테드는 자신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사실 거의 전적으로 그의 책임이었다. 나중에 로라 힐에게 털어놓은 것처럼 그는 자신이 가족에게서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일에만 몰두했었다. 그는 또 한 번 10대 때의 테드가 되었다. 반항아이자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극복하기 이전의 모습이 되었다. 두통이 시작되고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었다. 딸들마저 아빠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다. 너무 두려워요 로라. 자식이 자기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을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한테 딸들을 빼앗긴 기분이랄까. 그가 카마이클에게 기대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무렵이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찾아오던 두통이 하루에 서너 번으로 잦아졌고 통증도 점점 더 심해졌다. 테드는 악성종양이 생긴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못된 행동을 악성종양세포덩어리 탓으로 돌릴 수 있어서 안심이었다. 그가 뇌종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은 그를 절망으로 몰아넣기는커녕 자신의 운명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도와주었다. 로라 힐이 그를 도왔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너무나 오랫동안 품어온 확신들을 떨쳐낼 수 있게 도와주었다. 딸들과의 관계도 홀리와의 관계도 좋아졌다. 그제서야 그녀가 이혼을 요구했다. 오래전부터 이혼에 대해서 당신하고 이성적으로 얘기해보고 싶었어. 그들은 예의바르게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그런 시기 더 좋다고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끝도 좋게 끝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테드도 동의했다. 이제 테드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 동기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안녕 테드 수화기에서 홀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 자기야 그는 갑자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가 좋아하는 빨간 비키니를 입고 해변에서 웃고 있는 홀리의 사진이 발치해 있었다. 괜찮아? 그녀가 물었다. 어흐 전화해서 미안해. 괜찮아 서류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 서류는 거의 다 됐어. 침묵 홀리 부모님 댁에 있어? 아니면 애인 집에? 대답할 의무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딸들을 데리고 있으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주워담고 싶었다. 미안해 왜 전화했어 테드? 나 바빠 테드는 몹시 혼란스러웠다. 홀리가 정말로 그를 속이고 외도 중이라면 지금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었다. 웬델은 위험인물일 수도 있으니까 당신은 웬델을 잘 몰라 몸 조심해 홀리 항상 조심하고 있어 근데 어쩐 일이야? 내가 알아야 할 일이라도 있어? 전화를 건 핑계를 대기 위해 뭐든 지어내야 할 것 같았다. 아 이상한 전화를 몇 번 받고 걱정이 돼서 전화했어 이상한 전화? 무슨 전화? 경찰에 신고했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지만 당신 이름을 말하더라고 그래서 걱정돼서 해본 거야 내 이름? 홀리는 이제야 귀가 솔깃해진 모양이었다. 당신을 걱정시키고 싶진 않지만 내가 전화 건 이유는 알겠지? 어 알겠어 그러니까 몸 조심해 그럴게 고마워 테드는 이 최소한의 감사 표시에도 미소가 절로 피었다. 잘 있어 홀리 금요일에 봐 테드 네 이제 파트 2 3장입니다. 오늘 자살할 뻔했어요. 테드가 무심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로라 힐의 진료실에서 늘 앉던 소파에 앉아 커피 테이블 가운데 놓인 플라스틱 물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별로 걱정 안 된다는 얼굴이군요. 그가 열분 미소를 지으면서 정신과 의사에게 말했다. 어쨌든 안 죽고 여기 왔잖아요. 그녀가 미소로 화답하면서 대꾸했다. 정말 기가 막힌 아침이었어요. 어디서부터 얘기하면 좋을지 모르겠군요. 우리 시간 많잖아요. 테드는 몇 분 전부터 로라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마음이 동요한 탓에 그녀의 외모 변화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 머리를 풀어내렸네요. 로라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젖히자 머리카락이 그녀의 뺨을 살짝 건드렸다. 머리 색깔이 예전보다 약간 밝아져 있었다. 어제 머리 했어요. 스타일 좀 바꿔보고 싶어서. 최근의 환각에서 로라는 미용실에 다니지 않았다. 뇌종양이 여자의 화장까지는 신경 쓰지 않는 게 분명했다. 환각이 아니었어. 오늘 아침에 린치가 널 찾아왔었잖아. 테드의 미소가 사라졌다. 지난 며칠 동안의 일이 진짜로 일어난 일이라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면 그 증거는 그의 주머니 속에 있었다. 그는 그 말편자를 웬델의 별장 근처에서 발견했다. 평생 동안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곳에서.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테드? 서재에서 머리에 브라우닝을 갖다 대는데 갑자기 누가 현관문을 미친 듯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정신이 들어서 내가 어디 있는지 뭘 하려던 중이었는지 알아차렸죠. 로라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총을 집어든 기억은 안 나요? 그 정도면 다행이게요. 지난 며칠이 하나도 기억나질 않아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 단편적인 기억 몇 개가 뒤죽박죽 섞여 있을 뿐 그렇게 된 부분적인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내 머릿속에 다른 기억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마치 뇌종양이 모든 걸 엉망으로 섞어버린 것처럼.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계속 얘기해봐요. 당신은 서재에 있었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책상 위에 홀리에게 보내는 편지가 놓여 있더군요. 내 손으로 쓴 유서요. 또 서재의 문에는 아내에게 보내는 딸들을 안으로 들이지 말라는 내용의 메모도 붙어있었어요. 내가 이 모든 걸 계획한 게 분명해요. 이런 사실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과거의 정보가 내 머릿속에서 서서히 밝혀지는 것 같아요. 정말로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고 생각해요? 테드는 고개를 숙이고 관자놀이를 비볐다. 로라가 팔을 뻗어 그의 어깨를 꽉 잡았다. 테드, 정신 차려요. 날 봐요. 좋아요. 누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린치라는 남자요. 뭘 팔러 왔다고 생각해 쫓아보내려고 했는데 내가 서재에서 뭘 하려던 중인지 안다더군요. 총에 대해서 말했어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꽤 구체적으로 진짜 기막힌 건 그 상황 전체를 이미 한 번 겪은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린치가 내게 무슨 말을 할지, 뭘 제안할지 미리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마치 여러 번 봐서 대사까지 다 외운 영화를 다시 보는 느낌이랄까. 전에도 그와 같은 경험을 실제로 했다고 믿어요? 아니요. 뇌종양 때문이에요, 로라. 닥터 카마이클은 내 경우와 같은 종양은 환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어요. 뇌의 일부에 압력이 가해져서 그게... 잠깐만요, 테드. 필요하다면 나중에 닥터 카마이클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죠. 내가 정말로 알고 싶은 건 당신이 다른 때에 린치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를테면 그가 더 젊었을 때. 아, 그 말을 들으니 재미있군요. 왜요? 왜냐하면 환상 속에서 내가 당신한테 말했거든요. 며칠 후에 린치를 다시 봤는데 그 사이에 나이가 들어 보이더라고. 10년에서 15년은 더 늙어 보이더라고요. 테드가 손가락을 맞부딪혀 소리를 냈다. 테드가 손가락을 맞부딪혀 소리를 냈다.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모습이 바뀌는 꿈에서처럼. 테드는 갑자기 뭔가를 기억해냈다. 그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허허 웃었다. 뭔데요? 여기에 당신과 함께 있던 게 기억이 나서 테드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당신이 헤어스타일을 바꾸기 전에 모습이었어요. 내 종양은 당신이 헤어스타일을 바꿨는지 어떤지 알 길이 없었겠죠. 하지만 오 하나님 사소한 사실들이 기억나요.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상상하는 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던가요? 상담 때겠죠 물론. 테드는 두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한 손으로 반원형의 말편자를 만졌다. 내가 제스를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 테드가 말했다. 로라는 놀라는 표정이었다. 주머니 속에 뭐가 있죠? 테드는 말편자를 꺼냈다. 그것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복잡한 문제를 풀려고 애쓰는 사람 같은 표정으로 한참을 관찰했다. 로라가 그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체스를 그만두기 전에 밀러 선생님이 준 거로군요. 그렇죠? 테드가 즉시 고개를 들었다. 로라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나 기억력 좋다니까요. 당신이 밀러 선생님과 말편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게 당신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직도 갖고 있는 줄은 몰랐지만. 아, 이건 밀러 선생님이 주신 말편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죠. 어디서 주웠는데. 정확히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는군요. 네, 기억이 안 나요. 테드는 거짓말을 했다. 웬델의 호숫가에서 주웠잖아. 아까 이 린치라는 사람이 뭔가를 제안했다고 했는데 뭘 제안했죠?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자기는 나 같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범망을 교묘히 피해 처벌받지 않은 살인범들에게 사적인 정의를 구현하는 비밀조직의 일원이라고 했어요. 대신 처리해주는 대가로 나를 일종의 자살클럽에 가입시켜주겠다고 했고요. 정확하게 자살클럽이라는 표현을 썼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가족들, 친지들이 당신의 자살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게 되겠군요. 로라는 약간 놀란 듯이 말했다. 바로 그거죠. 아, 기발하지 않다고는 못하겠네요. 섬뜩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 그때 처음 들었어요? 물론이죠. 누구를 죽여달라든가요? 아니, 처리해달라든가요? 에드워드 블레인이라는 남자였어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도 무혐의로 풀려났죠. 아, 맞아요. TV에서 봤어요. 피해자의 언니가 경찰 측에 실수를 이유로 들면서 재심을 요구하던데. 테드는 아서 로비 차우디의 집에서 트리시아 팬더게스트가 그 사건을 설명하던 것이 떠올랐다. 그 아파트 지하에 세탁소가 있어서 건조기 배기관에서 나오는 열이 시신의 체온을 유지해 주었죠. 환상 속에서 무슨 짓을 했어요, 테드? 하, 환상이라 너무 어처구니없게 들리는군요. 그러게요. 로라, 이런 기억들이 정말로 내 과거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 일부 요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기억하는 일에만 집중합시다. 블레인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어, 놈을 죽여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은 그게 세상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생각 같지만 그 다른 현실 속에서는 블레인을 죽이는 게 완벽하게 합당한 일로 보였어요. 자살만큼이나 합당한 일이요. 그래서 그의 집으로 갔어요. 집안 내부가 상세하게 기억이 나요. 거기 가본 적이 전혀 없었던 게 확실한데도 벽장 속에 숨어서 놈이 잠들기를 기다렸죠. 그리고는 침실로 가서 죽였어요. 당신이 블레인을 죽였군요. 무참하게? 아니, 무참하게는 아니고 내가 거기 있는 것을 블레인이 알아차리고 일을 힘들게 하더군요. 하지만 어쨌든 내가 죽였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엔 일이 점점 더 꿈같이 느껴지기 시작했죠. 내가 죽이기로 돼 있는 또 다른 남자의 집에 갔어요. 웬델이라는 남자였는데 날 기다리기로 돼 있었죠. 그도 자살클럽 소속이라고 들었어요. 한적한 숲속 자기 소유의 호수 옆에 있는 대저택에서 살고 있더군요. 웬델은 미혼이고 자녀가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린치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몇 분이 지나자 한 여자가 여자아이 둘을 데리고 나타난 거예요. 분명 웬델은 자식이 없다고 들었던 거죠? 그랬죠. 린치가 그 정보를 숨긴 거였어요. 저 자식이 있는 걸 알았다면 그를 죽이는데 내가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으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알았죠? 나중에 린치한테 들었어요. 그럼 린치를 다시 만났군요. 만났죠. 그가 날 속였다는 의심이 들어서 고교 동창인 아서 로비 차우드라는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어요. 로비 차우드는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났죠. 학교 다닐 때 그는 누구와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수줍은 많은 친구였어요. 난 갤 괴롭히던 못된 친구들 중 하나였고요. 그런 사실은 평생을 가더군요. 내가 그의 집에 갔을 땐 마침 그의 생일이었어요. 거기서 다른 동창들을 봤는데 다들 아서처럼 별 볼 일 없던 애들이었죠. 어쨌든 난 그 친구들을 잘 못 알아보겠더군요. 잠깐만요. 로라가 끼어들었다. 당신 회사에도 당신 밑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여러 명 있을 텐데 왜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죠? 그 전에도 유언장 작성을 아서가 도와줬거든요. 테드는 그 말을 하자마자 자신이 전에 한 말과 맞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환상 속에서 그는 두 사람이 수십 년간 만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아서도 그렇게 행동했다. 하지만 당신이 린치를 찾는 걸 로비 차우드가 도와줬어요? 도대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뭐가 있는 걸까요? 로라 테드가 다시 머리를 감싸주었다. 꼭 내가 공상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로비 차우드의 집에서 열린 생일 파티 때 동물이 하나 있었어요. 주머니 쥐. 놈이 계속 나타났죠. 로라가 긴장하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주머니 쥐요? 네. 몇 번 봤어요. 처음에는 우리 집 뒤쪽 테라스에 있는 피크닉 테이블에서 똑같은 놈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엔 아서의 집 마당 낡은 타이어 그넷 속에 숨어 있었죠. 그리고 린치를 찾아갔을 때 린치의 사무실에서 다시 봤어요. 그의 사무실에서요? 파일 캐비닛에서 기어나왔어요. 테드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소리내어 웃었다. 세상에 그렇게 바보 같은 꿈을 꾸다니 그냥 꿈이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린치의 사무실에 린치의 사무실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봐요. 린치의 사무실에서요. 나이를 먹었더군요. 내 나이 또래 혹은 그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내가 위협하니까 웬델에게 아내와 딸 둘이 있다고 인정하더군요. 그리고 훨씬 더 충격적인 얘기도 해줬죠. 그게 뭔데요? 웬델이 웬델이 자살을 원하지 않았다는 말 웬델은 조직에 소속돼 있었어요. 테드의 눈길이 물컵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엇나갔다더군요. 독자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었대요. 테드가 깜짝 놀랐다. 로라의 추측이 얼토당토 아는 것 같았지만 사실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를 막아야 했다더군요. 그런데 왜 당신이죠? 이제 문제의 핵심을 다룰 때가 되었다. 그의 망상과 현실 사이에 접점이 있다면 유감스럽지만 홀리의 외도일 것이다. 나머지는 그의 무의식이 그 충격적인 현실을 숨기기 위해 덮어씌운 소름끼치는 포장지일 뿐이다. 린치가 웬델을 뒤쫓다가 그에게 애인이 있는 걸 발견했는데 테드는 문장을 끝맺지 못했다. 그는 두 손으로 말편자를 꽉 쥐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양끝을 잡고 잡아당기고 있었다. 마치 잡아당겨서 곧게 펴겠다는 듯이. 홀리였죠? 테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물 좀 마실래요 테드? 아니요 괜찮아요. 오늘 홀리와 통화했어요? 아 네 꽤 우호적이었어요. 드디어 홀리한텐 이런 얘기 전혀 안 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테드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이게 다 뭐죠 로라?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홀리에 대해서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신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어쩌면 자 이제 그만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아 좋아요. 이제부터 매일 만나죠 테드. 좋아요. 좀 쉬세요. 테드가 일어섰다. 로라도 따라 일어섰다. 테드? 그가 그녀를 보았다. 집을 떠나지 말아요. 알았죠? 알았어요. 테드가 말했다. 그때 갑자기 기억나는 게 있었다. 다른 기이한 현실에서 알게 된 사실 하나. 아 아들이 보이스 카우트 인가요? 네. 하하 내 환상 속에서는 당신 아들이 캠핑 여행에 관한 부모 동의서를 받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상담 중에 누가 전화를 걸어서 당신한테 그 얘기를 했고요. 로라가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전화기를 가리켰다. 그 전화기는 테드가 상담을 위해 이곳에 오기 시작한 후 단 한 번도 울린 적이 없었다. 다행히도 아무 일 없었어요. 테드가 문으로 걸어갔다. 그는 여전히 말편자를 꼭 쥐고 있었다. 가마이클이 옳았어. 심리치료가 도움이 될 거라더니. 그 말은 정신과 의사가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혼잣말에 가까웠다. 파트 2 4장 입니다. 테드는 말편자를 발견한 정확한 지점을 바라보았다. 그는 웬델의 집으로 이어지는 흙길에 서 있었다. 멀리 나뭇잎들 사이로 그 집이 언뜻 보이자 더 잘 보려고 고개를 들었다. 전에도 이곳에 온 적이 있다. 그건 확실했다. 좀 더 가까이 가면 안으로 들어가 저택 안을 돌아다니면 자신의 기억이 현실과 뒤섞여 구분할 수 없게 되리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로라에게 집에서 쉬겠다고 약속했지만 알고 싶다는 욕구가 너무나 컸다. 그는 두 눈을 감고 깊은 심호흡을 몇 번 한 후 기억해낼 수 있는 모든 세세한 사실들을 떠올렸다. 웬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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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의 부두 호수 풍경이 내다보이는 커다란 선실 집 뒤의 놀이터 그런데 이곳에 발을 내디딘 게 이번이 처음이어야 한다니 물론 넌 여기 왔었어 웬델 죽였잖아 웬델 웬델 홀리의 애인이라는 걸 알고 총을 쏴서 죽였잖아 그렇게 간단히 말이야 그러고 나서 그 이상한 클럽에 가입했지 그러면 진실에 직면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곧 알게 될 것이다 150미터만 더 가면 웬델의 호수 가 별장이 있다 그는 일부러 브라우닝을 집에 두고 나왔다 오른손엔 말편자를 쥐고 있었다 혹시라도 싸움이 발생하면 방어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용기를 잃지 않기 위해 꼭 쥐고 있었다 테드는 람보르기니가 같은 장소에 주차돼 있는 것을 보고 웬델이 호수에 나가 평화롭게 낚시를 하나보다 생각했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테드는 부두 옆에 서서 호수를 살펴보았다 주황색 구명조끼를 보게 될 것을 예상했다 그런데 웬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뭐 어쩌면 배를 타고 호수 반대편을 돌고 있는지도 몰랐다 주위를 둘러보던 테드는 많은 보안 카메라 중 한 대를 발견했다 그는 그 카메라를 향해 웃어보였다 현관문이 잠겨있었다 이전 방문 때와 다른 점이었다 테드는 창문으로 걸어갔다 썬팅이 돼있어서 두 손으로 눈 주위를 가리고 안을 들여다보아야 했다 웬델이 거기 서있는 자신을 본다 해도 개의치 않았다 사실 그가 봐주기를 바랐다 테드는 현관에 깔린 카펫을 홀린듯이 바라보았다 지난번에 웬델이 그 위로 쓰러져서 피를 엄청나게 쏟았는데 지금은 작은 핏자국 하나 보이지 않았다 이런 세부사항이 그를 화나게 했다 이 호수가 집에 왔던 걸 기억하지 못하는 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웬델이 카펫 위에서 죽어있는 이미지는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일까 테드는 집안으로 들어갈 다른 방법이 있나 알아보려고 집주의를 돌아보았다 그냥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를 수도 있었지만 웬델과 맞닥뜨리기 전에 주변을 살펴보고 싶었다 린치의 말이 사실이라면 웬델은 위험한 살인자였다 애인의 남편이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혼자 찾아온 걸 보면 무슨 짓을 할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았다 테드는 충분히 생각하고 브라우닝을 두고 오기로 결심했지만 순간 총을 가져오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되었다 그는 킬러가 아니었다 웬델은 호수 건너편에도 없었다 배는 부두에 매어 있었다 테드는 다시 집으로 달려와 자동차 대여섯 대가 넋끈이 들어갈 거대한 주차장의 문을 열어보려고 애써 보았다 역부족이었다 말편자로 창문을 깨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집 뒤 야트막한 언덕에 있는 놀이터가 눈에 들어왔다 원목으로 만들어진 예쁜 분홍색 장난감 성이 있었다 엄청나게 비쌀 것 같았다 양옆으로 돌을 늘어놓아 테를 두른 흰 자갈길이 성으로 이어졌다 테드는 성을 주시하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장난감 성은 높이가 2미터 조금 넘어 보였고 내 모퉁이마다 탑이 있었으며 벽에는 디즈니 공주들이 그려져 있었다 벨, 티아나, 에이리얼, 테드도 아는 캐릭터였다 그는 열린 창문 안으로 들여다보고 싶은 유혹을 이길 수 없었다 안에는 작은 플라스틱 테이블과 작은 의자 두 개가 놓여 있었다 누구요? 뒤에서 누가 소리쳤다 웬델이었다 웬델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지만 놀랍게도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다 그 사실이 많은 것을 폭로하는 것 같았다 테드는 해를 끼칠 생각이 전혀 없다는 표시로 두 손을 들고 창가에서 천천히 물러났다 내가 테드야 그가 돌아서면서 말했다 사실 소개를 할 필요도 없었다 웬델이 그를 보자마자 누군지 알아차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그가 누군지 알아봤으면서도 모른 척 연기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며 그러나 웬델은 눈이 휘둥그레지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숲가에 서 있었고 테드가 기억하는 옷을 입고 있었다 청바지에 파란색 플란넬 셔츠 오렌지색 구명조끼 왜 숲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을까? 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당신 혼자야? 당황한 그의 표정은 분명 연기가 아니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다 당신이 왜 이렇게 친숙해 보이는 거지? 어, 어, 혼자야 또다시 당황한 표정 웬델은 계속 주위를 살폈다 린치가 보냈나? 테드가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이야기의 진전이 있었다 이봐 테드 웬델이 말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린치가 날 죽이라고 보낸 거라면 린치는 바보 멍청이로군 당신은 파리 한 마리 해칠 수 없어 마치 마술을 부린 듯 마술을 부린 듯 웬델의 오른손에 권총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만 보고 있던 테드가 고개를 숙이자 권총이 보였다 테드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말했다 웬델의 표정이 싹 바뀌었다 그는 자유로운 손으로 턱을 비볐다 재미있군 들어가지 테드가 장난감 성을 가리켰다 이..이..이..여기? 물론이지 내 집으로 들이지는 않을 거거든 웬델이 권총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이건 호신용이야 우리가 말이 통해서 서로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여길 걸어서 나갈 거야 내 딸들의 성을 망치고 싶진 않거든 성에는 작은 소녀가 몸을 숙이지 않고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큰 양여다지 문이 있었지만 테드는 무릎을 꿇고 기어서 들어가야 했다 바닥은 고무로 돼 있었다 플라스틱 식탁과 의자 외에도 찻잔 세트가 놓인 선반이 있었다 두 사람이 의자에 앉으니 작은 요정의 집에 침입한 거인들 같았다 실내 공기가 바깥보다 몇 도는 높았다 환기가 안 되는 모양이었다 웬델이 자동 권총을 테이블에 놓았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군 테드가 말했다 그러니까 홀리가 당신 아내라고 웬델은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놀란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 린치가 나를 죽이라고 당신을 보냈고 이렇게 된 거로군 당신 아내와 내가 연인 사이라고 린치가 그랬지 안 그래? 다른 얘기도 했지 그랬군 웬델은 잠깐 생각에 잠겼다 린치가 나에 대해 한 얘기 전부 말해봐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재미있군 총을 가진 사람이 나라는 걸 나도 잠깐 잊고 있었네 웬델이 말했다 테드는 한숨을 쉬었다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웬델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이 호숙과 집에 왔는데 웬델과 마주 앉은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자가 위험한 인물인지 아닌지 알아야 한다는 거였다 홀리를 위해서도 린치가 조직에 대해서 얘기해줬어 시스템이 만든 실수들을 바로잡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그런데 당신이 길을 잃고 조직의 규칙을 벗어나 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나더러 당신을 죽여달라고 했어 웬델이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서서히 일그러졌다 망할 놈의 자식 웬델이 혼자 말을 했다 왜? 조직 같은 건 없어 테드 난 린치를 대학 시절부터 알았는데 그건 린치의 어리석은 생각이었어 대학 다닐 땐 꽤 친했지 하지만 그건 20년도 더 전의 일이야 졸업 후에도 몇 년간은 가끔씩 만나곤 했지만 우정은 서서히 식어갔어 그러다가 몇 달 전에 린치가 갑자기 나타나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을 두고 나를 협박하기 시작했어 그게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런 짓을 하다니 린치도 참 어리석었지 왜냐하면 그의 결점을 찾아내는 건 더 쉬웠거든 똑똑한 친구이긴 한데 자기 앞가림을 못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아니 당신 아내의 연인은 린치야 내가 아니라 뭐? 사람을 둘 고용해서 린치의 뒤를 캤어 웬델이 설명했다 린치가 유부녀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사진을 엄청나게 찍어왔더라고 난 그 사진을 린치에게 보냈고 날 다시 협박하려 들면 상황이 아주 더러워질 거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연락이 끊기더군 어떤 사진들이었는지 설명해봐 왜? 그냥 그냥 해봐 잘 몰라 자세히 안 봤거든 식당 안에서 찍힌 사진이 있었어? 음 밖에서 창문을 통해 찍은 연속 사진이었어 남녀가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아있고 남자가 여자에게 뭔가를 먹여주는 모습이었어 테드는 사진 속 장면이 떠올랐지만 그가 본 사진은 남자 쪽이 가려져 있었다 웬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사진에서 홀리와 함께 있었던 남자는 바로 린치였다 모르겠어 웬델이 물었다 린치가 당신을 찾아가 조직인이 뭐니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당신을 미혹시킨 거야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일리가 있었지만 웬델을 맹목적으로 믿고 싶진 않았다 린치를 맹목적으로 믿었지만 좋은 게 없었기 때문이다 린치가 왜 당신이 죽기를 바라겠어? 테드는 작고 불편한 의자에 등을 기대며 물었다 내가 그의 불륜을 폭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흠 자세히 설명해 주지 저스틴 린치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나를 질투했어 그 질투심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노골적이 됐지 나에 대한 린치의 반감이 우리의 우정을 좁먹었고 결국에는 파괴했어 내가 사는 집을 봐 내 차와 가족을 보라고 내 회사는 1년에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어 린치의 사무실을 봤어 초라한 건물에 있는 허름한 사무실 하나 빌려서 보잘것 없는 사건이나 맡아서 하고 있잖아 바람난 남편 문제로 오는 아내들의 소송 같은 것들 내가 처음부터 그를 돕지 않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하지만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 번 하면 린치는 잘못된 선택을 두 번 하곤 했지 이 정도면 살인동기로 충분하지 않을까 근데 이 겁쟁이는 그 일을 자기 손으로 해치울 용기조차 없었어 그래서 당신한테 손을 내밀었고 조직이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떠벌린 거야 테드는 웬델의 말을 곱씹어보았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중요한 의문이 몇 가지 있었다 린치는 그의 자살 계획을 어떻게 알았을까 린치가 즉석에서 자살 클럽 얘기를 지어낸 것 같지는 않았다 그의 자살 계획에 대해서 미리 알았던 게 틀림없다 하지만 어떻게? 그리고 알았다면 왜 테드가 계획대로 하게 내버려둬서 홀리와 자신의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았을까? 넌 자살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나 웬델이 물었다 너무 혼란스러워 아주 단순한 거야 내 말 믿어 저스틴은 감히 내 앞에 나타나서 방아쇠를 당기지 못할 거야 절대로 그럴 용기가 없어 그래서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당신이 있었던 거지 린치가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게 놀랍군 진짜 사람 볼 줄 모른단 말이야 하하하하 우습게도 테드는 기분이 나빴다 환상 속에서 전문 살인 청부업자처럼 블레인과 웬델을 이미 죽였는데 블레인이 기르는 개에게 약을 먹여 무력하게 만들기까지 했는데 불행히도 현실에서 테드가 쏜 것이라고는 사격 연습장 관역밖에 없었다 웬델의 말이 옳았다 그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위인이 못되었다 웬델의 이론에도 결정은 하나 있었다 테드와 웬델이 정말로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면 테드는 어떻게 이곳 그의 집에 와본 기억이 있는 걸까 그건 기억이 아니라 환상이야 네가 여기 온 건 이번이 처음이야 그런 생각을 하자니 또 화가 치밀었다 그는 여기 도착해서 집으로 이어지는 흙길을 걸으며 느낀 것을 믿고 싶었다 그때 그는 대저택에 이르기도 전에 집안의 세세한 것들을 기억해낼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진짜였다 그런 생각을 믿어야 했다 갑자기 말편자가 떠올랐다 그것을 손에 줄 수 있다면 모든 의심이 사라질 것 같았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웬델이 경계 태세를 취했다 번개처럼 빠르게 권총을 잡으며 그러나 웬델은 테드가 말편자를 꺼내려 한 행동에 반응한 게 아니었다 웬델은 그에게 총을 겨누면서 장난감 성의 창 밖을 노려보고 있었다 혼자 온 거 아니었어 웬델은 창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테드를 비난했다 혼자 왔어 그럼 미행당했군 테드가 앉은 곳에서는 웬델이 누구를 얘기하는지 보이지가 않았다 테드는 앞으로 살짝 몸을 기울이고 창 밖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라 얼어붙었다 흰 실험복을 입은 흑인이 집 옆을 걷고 있었다 테드가 블레인의 집에 갔을 때 본 낯선 남자 로저였다 저 친구 알아 웬델은 여전히 총으로 테드를 겨누고 있었다 저자가 내 집에서 뭐 하는 거지 긴가민가해 긴가민가하다니 로저는 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 태평하게 걷고 있었다 집 모퉁이에 다다른 그는 모퉁이를 돌아서 호수 쪽을 향해 걸어가며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가는 것 같은데 테드가 말했다 어딜 가는데 양방향으로 3km 이내에는 아무것도 없어 저자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로저가 웬델의 집 주위를 배회하는 것을 본 것이 그의 환상과 현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였다 다른 증거는 말 편자와 책상에 놓여있던 쪽지였다 웬델이 테드를 장난감성에서 말 그대로 밀쳐냈다 저자를 알아 몰라 알아 어딘가에서 만난 것 같아 웬델은 한숨을 쉬더니 테드의 행동에 대한 단서를 하늘에서 찾으려는 듯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알을 굴렸다 그가 테드의 멱살을 잡았다 정신 차려 웬델이 테드의 얼굴 앞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그의 눈을 노려보았다 저자가 당신을 미행한 거야 아니면 무작정 돌아다니면서 당신을 찾고 있는 거야 무작정인 것 같은데 웬델이 테드를 놓아주었다 웬델은 턱을 비비면서 성 옆을 회끼 타더니 고개를 돌려 놀이터에 있는 흰 자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나와 같이 가 둘은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 어디 가는 거야 내 차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저자한테 들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들은 모습을 숨기고 이동할 수 있을 만큼 숲속 깊이 들어갔다가 집을 빙 돌아 사유지 도로로 나왔다 이 정도의 시간이면 로저는 집에 반대쪽 끝에 있을 것이고 그들이 들킬 염려는 거의 없었다 그들은 자동차 짐칸으로 향했고 만지기도 전에 짐칸이 자동으로 열렸다 짐칸에는 파일 상자들이 잘 정리되어 놓여 있었다 웬델이 상자 하나를 골라 뚜껑을 열었다 그러고는 서류철 한 권을 꺼내 테드에게 내밀었다 이게 뭔데 움직이자 웬델이 서류철을 흔들며 그를 재촉했다 내 집 주변을 배회하는 자가 있어 시간이 얼마 없다고 테드가 서류철을 받았다 린치한테서 받은 것과 똑같은 서류철이었다 그는 서류철을 펼쳤다 첫 장에는 식당 사진이 들어 있었다 웬델이 거짓말한 게 아니었다 사진에서 음식을 포크로 찍어 홀리에게 건네는 남자가 린치라는 걸 테드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홀리의 머리색이 밝고 길이가 짧아진 것으로 보아 최근에 찍히는 사진이 분명했다 테드는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다 두 사람이 행인들로 분비는 거리를 걷고 있었다 손을 잡고 세 번째 사진에서는 웬델이 테드의 손에서 서류철을 낚아챘다 더 볼 필요 없어 테드는 어안이 벙벙해서 서류철을 그대로 들고 있는 것처럼 두 손을 펼쳐 들고 서 있었다 이제 알겠어 조직이라는 건 없어 진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단순해 린치가 당신 눈을 속인 거야 당신이 날 살해하게 함으로써 당신까지 제거하려고 한 거야 때가 되면 린치하고 해결을 보자고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테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웬델은 그를 붙잡고 흔들어서 다시 현실로 불러왔다 내 말 잘 들어 저쪽으로 걸어가 숲을 가로질러 가면 고속도로가 나올 거야 많이 둘러가는 길이지만 저자한테 들키지 않으려면 그게 좋겠어 저자 이름이 뭔지 알아? 로저 테드가 중얼거렸다 로저인 것 같아 알았어 우리 친구 로저는 내가 처리할게 웬델이 권총을 빼들었다 테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쩌려고 그래? 내 사유지에 침입했잖아 걱정하지 마 겁만 줄 거니까 나중에 전화하지 테드는 숲을 향해 걸었다 마지막으로 어깨 너머로 돌아보니 웬델이 걸어가고 있었다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그러자 웃음이 터졌다 어쨌든 웬델은 그걸 곤란한 문제로 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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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